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상인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회복됐느냐 아니냐. 종전해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가혹한 침체는 아니구나.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책도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에 친숙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허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거든요. 경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경제를 모르면 사실 당해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게 경제를 알아가는 건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고 수출국으로서 수출 의존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25%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대략 15% 가까이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만큼 1, 2위 수출 대상국이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짓는 거죠. 또한 지금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금융 사이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이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얘기는 미국 실업률이 어떨까 물가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금통이 우리나라는 금통이죠. 미국으로 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나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도 되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미국 경기 지표인 거죠. 고용이 어떤가 경기가 어떤가 물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소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주 말씀하시는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를 봐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이 향후에 어떤 결정을 할까라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우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했다는 말이 마치 미국 경제가 굉장한 크게 회복세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연속 L자로 꺾여 들어갑니다. 21년은 3, 4%대의 성장률, 그리고 22년은 2%대의 성장률, 그리고 23년은 1%대의 성장률로 L자로 꺾여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국면인데 종전에 미국 경제를 봤을 때는 1.55%나 유증도로 굉장히 낮게 성장할 것이다. 좀 우당탕탕 큰 경기 침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상향 조정한 것이죠. 그래서 L자로 꺾여 들어가는데 꺾여 들어가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진 것이지 그게 꺾여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인 건 맞는데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가혹한 침체는 아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은 것이 근래에 6.3%였어요. 그런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은 게 9.1%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다 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위 2022년, 23년 동안 고물가가 등장하고 그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금리로 대응했어요. 평범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물가는 이렇게 치솟아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소고기 100근 사 먹었는데 쉽게.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소고기 50근 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물가가 치솟아서.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금리마저 오르니까 빚을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기존 대출자들은 같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호석입니다. 기업들은 또 신규 투자를 못해요. 악순환이죠. 주식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선행에서 미치는지 후행에서 미치는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소 시장이 과한 섣부른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